좋네요 바른방 가겠습니다 흠흠흠 아 그래 나 마이클 말투부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코트다 네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진로에 대한 고민인가요? 네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하는거 하세요 어떤거요? 철형님 코트처럼 사는거 어때요? 코트처럼요? 소리좀 껴줄게요 아 그냥 껄게요 강서님 아 코트가 저분이구나 아니 근데 그 몇살이신데요? 24살입니다 그 혹시 유튜버세요? 네 근데 저 말씀하실때 방장님 마이크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네네네 네 아 근데 쪽지와가지고 처리할게요 네 신경 안쓰셔도 되고요 한두건 아니겠네 24살에 뭘 해야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제 아 근데 여기있는 분들은 거의 다 대학도 잘 나오시고 철형님 네네 말씀하실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네 몰입이 일도 안돼요 왱왱거려요 왱왱거린다는게 네 그니까 본인이 말씀하시는게 주저리주저리 약간 이렇게 들려서 네 너무 매가리가 사랑이 없어 보여요 뭐 내쌍이긴 하지만 뭐 내쌍이긴 하지만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메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그 어휘로는 무슨 일을 해도 잘 안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예? 악담받으려고 이 방 만든게 아니라 그런 아 이런 평가는 좀 싫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얘기 안할게요 아니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방방한거에요? 아니 그런건 아니 아니 듣기 좋은 말만 원할수도 있죠 사람이면은 그럼 그거는 충고가 아닌데 철형님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실때 이렇게 막 바람소리 들어가고 뭔가 좀 헤드 세시고 안좋으신걸 안좋은걸 쓰시나보다 네 집이 거지라 집이 거지라구요? 네네 아니 퀘의식까지 있으시네 아니 아니 스물네살이면은 테크노마트 같은데 가갖고 삼성에 대해서 2만천원짜리 하나정도 살 수 있지 않아요? 집이 거지라뇨? 스물네먹고 집이 거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니가 이래야죠 철형님 네네 그 각박한 세상에서 이렇게 방파가지고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다 그래서 철형님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또 말할때 콧바람소리 내뱉네 아 시발 뭐 정동남이야 뭐야 에? 콧바람으로 뭐 저 촛불 꺼요? 적당히 하셔야지 같은 지적을 몇 번 듣고 계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시비트고 다니세요? 아 미치겠다 아니아니아니 미안합니다 갑자기 지랄이지 아 지랄 안할게요 미안합니다 강서님 채팅소리 너무 큽니다 네 자중을 하세요 예 네 자중을 해주시고 제가 어쩌다보니까 이 방에 빌런처럼 돼버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시비걸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철형님 네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구요 아니 그런건 아니고 말씀하신것처럼 제가 말할때 아 이 시발 말좀 똑바로 하라고 똥띠하라고 이 개새끼야 철형아 어 이 시발놈은 몇번 얘기를 해 같은 지적을 어 너 실제로 있으면 귀퉁뱅이 한 대 맞았겠다 철형아 철형아 내려가 시발놈아 아 죄송합니다 말투스 맛있는게 약간 좀 깡패에서 우리 코튼이 현피 방송하는게 어떨까요 광장님 저랑 철형님이랑 현피요? 네 무엇을 위해서요? 아 님 버릇이 없는거 같아 미스트님이요? 아니 님이요 포튼 아 미스트님 버릇이 없네 버릇이 없네 미스트님 가만히 조용히 듣고 있다가 괜히 그냥 분탕이나 치는거 보니까 미스트님 사람새끼가 아닐까 아니 왜 쫄았어요? 아니 무슨 물리적인 힘으로 광장님한테 쫄은거 같은데 아니 무슨 물리적인 힘으로 뭐 이렇게 그런 갈등을 해소합니까 갑자기 순해지셨어요 아니 근데 포트님이랑 맞잡고 하면 질거 같은데 아니 저는요 아니 저는 누구를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아까 귀퉁뱅이 아까 그건 드리볐지 제가 뭐 실제로 뭐 사람을 때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럴게 많은데 네 그리고 나이 처먹고 미스트님 네 야추털 수북하게 나가지고 씨발 성인새끼가 뭔 쩌라쩌 쩌라쩌 이지라는게 더 역겨워요 병신새끼야 코트님 네? 아니 그 방주에 보니까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은 양반이 뭔 맞짱을 뜨라네 현필을 뜨라네 에라이 씨발 코트님 니 논리를 따지면 투기종목하는 사람들은 다 나이값 못하는건가요? 얘 뭐라구요? 투기종목하는 사람들은 다 나이값 못하는건가요? 아 뭐라는거야 병신 뭔 투기종목이야 개새끼야 또 회피하네? 아니 뭔 투기종목이야 뭔 머리 개소리야 아니 방장님이나 글로브 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투기종목하는거 해주고 아 광관리좀 해주세요 광관리 그러니까 투기종목하는 사람들은 다 나이값 못하는거냐고 용댄빵님께서 별풍선 천개를 야 감사합니다 나이 따 나이 따 나이 따 코트님 대답 해피하지 말구요 미스트님도 나이 따 한번 해주세요 나이 따 나이 따 코트형 여자친구 있어요? 있겠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있었잖아 옛날에 아이 진짜 이용당한거야 방송용 아니 코트형 그 용댄 했잖아 그 다혜님 아니 코트님 제 말이 끝까지 대답하셔야죠 저새끼 필살기 쓰네 코트님 대답 아직 안하셨는데 하셔야죠 강서님 네네 조심해 왜요 코트님 그 얼굴 안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좆대는 수가 있어요 저도 코트님 보고 마지막 경고입니다 전여친 언급 뭐 개인적인 개인사 언급? 나 닉네임 노래하는 코트야 여기서 똑같이 해놨고 특정성 가능해 이 개 이 씨발새끼야 조심해이 조심해라 강서야 니죽거리지말고 개자식아 코트님 제 마이크 껐나요? 아니 안 껐지 광서만 껐어요 아 빨리 제 말에 빨리 대답하세요 뭐 어떤거요? 이 논리에 따지면 투기종목하는 사람들은 다 나이값 못하는 거냐고요 투기종목이 뭐예요? 아 격투기하는 사람들이요 아니 누가 격투기를 하는데요 아니 방장님하고 글러브 끼고 맞짱 까라고요 아니 니가 뭐 정문홍이야 뭐야 이 씨발 병신 같은 새끼야 내가 왜 저 사람이랑 맞짱을 떠야되냐고 미친 자식아 얘로 얘기하려고 나 자꾸 그저기 집중시킨 거야? 아니 저 도라이 새끼네 이거 모니터 뒤에서 계속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잖아 우리 방장님이 맞췄셨잖아요 네 투기종목이라는거는 약간 저 주식용어잖아 이 개병신 멍청한 딱따구리 대가리 새끼야 이런 병신 투기종목이라는게 격투기 야 이 돼지새끼야 투기종목이라는게 격투기를 투기종목이라고 하는데 이 미친새끼야 아 씨 병신아 아 존나 멍청하네 이 새끼 또 씨발 존내리 표시네 시가 불리하면 씨발 미친척 어먼소 아 대박이다 이 새끼 시발라 어 하여튼 전라도새끼 아니랄까봐 씨 에잉 이 새끼야 아 뭐야 투기종목이 맞아 여러분들 격투기를 투기종목이라 그러는데 저 새끼 저거 뭔데 넌 또 병신아 투기종목이라고 투기종목이라고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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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종목이 주식용어가 아니라 격투기를 투기종목이라고 그런다고 에잉 제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예 인정해야지 예 인정하겠습니다 예 싸움투에 어 그렇게 쓰기도 하네요 네이버에 쳐보니까 투기종목 바로 나오네요 어 근데 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처음 들어봐갖고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방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이구 아니 근데 그거랑 방장이랑 내가 왜 싸워야돼 우리 코트님께서 코트님께서 방장님을 너무 살살 긁으면서 솔직히 시비 걸으셨잖아요 그죠 예? 저 제 입장에선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하시네 아니 근데 나쁜 의도로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방 방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네네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네 예 방장님 네네 그 족가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스트님 네 나가 뒤지시고요 네 예 딱 두 분에게 딱 이 말씀만 전달해드리면은 방 분위기가 딱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저는 혀 깨물고 뒤지겠습니다 꺼져 꺼져 예예예 아니 철용님 꺼져 그냥 꺼져 그냥 아니 근데 이 그 사실 방 제목 때문에 들어온 거는 맞아요 네네 네 방 제목 때문에 들어온 건 맞고 앞으로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라는 그 질문을 하는 스물네 살의 방장님을 좀 강하게 키우고자 한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여튼 사이버 인생 컨설턴 때 진짜 하여튼 사이버 인생 컨설턴 때 진짜 하여튼 하여튼 한마디로 제가 백종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그래 우리 코트님 그래도 선고가 인생이잖아요 돈도 잘 버시고 철용님 네네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전역했죠 전역했고 네 1년 반 정도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방제로 적어놓은 게 본인의 지금 상황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진짜 그냥 제목 그대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 아 근데 이 새끼는 말 마이크가 문제야 뭘 하면 살아야 될지 전에 마이크부터 골라라 방장 씨바라 아 이 새끼랑 진짜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고 싶어도 말할 때 네가 녹음해서 들어봐 치찰음 ㅈㄴ 생긴다니까 아니 내가 흉내를 흉내도 못 내겠네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봐라 저거 아니 그 저기 그 잠깐만요 내가 흉내 내 볼게요 네네네 그건 오바다 씨바죠 아 나는 이렇게 들려 방장아 진짜로 아 그래요? 네 마이크 바꿔야겠다는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제 마이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 들어봐 씨발 답답하니까 뭐 바꿔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하 씨 아니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을 못하지? 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 강서님 마이크 해볼게요 강서님 강서님 네 반성 좀 하셨어요? 네 지금 좆잡고 반성했습니다 조시 없으시잖아요 한 남자 새끼야 아 여기 방에 또 여성분 한 분 계시던 것 같은데 네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닉네임? 뇨뇨님? 네네 뇨뇨님 네 네 왜 가만히 방청객만 쳐 듣고 가만히 계세요? 왜 이방에 무임승차 하세요? 네? 아니 충분히 듣고 있었고 충분히 여자 목소리 자기 그 여자라는 거 이 방에서 페로몬 퉁뿜 뿜어놓고 이제 와서 가만히 계셨나요 이 말입니다 돼지 새끼랑 얘기하실 테요 뭐 말해야 하나요 미스트니 소리 끌게요 저 개병신새끼는 뭔 지가 뭐 되는 줄 알고 아까부터 뭐 싸움을 하라네 말하네 그 지랄하고 있어 음 아니 강서님 안 그렇습니까? 이 새끼도 대답 안 됐네 아니 뇨뇨님 네? 몇 살이세요? 스물이요 스무살 이 방에 왜 들어오셨어요? 그 본인도 같은 주제로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냥 보이길래 갈 방 없어서? 네 대학생이세요? 네 내일 개강입니까 오늘? 네 진작 했죠 개강은 아니 아니 그 3월 2일 개강이었어요 아 대학교 다니시고 하는데 이 시간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스럽네요 네 아 아 이 방에 뭔가 좀 그 아 뇌에 죽은 새끼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아 아 아 아 이 방에 뭔가 좀 그 네 네 사례만님께서 아까 200촌이라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로 들어오신 분 어서 오시고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 보면 화를 내십니까? 아 아 아 근데 아 이게 보시면은 돈 많은 사람 보면은 저걸 잘 살잖아요 그냥 화가 나요 화가 잘 나가지고 아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 싫다 아 이제 그 예전에 그 그 범죄 조직 중에 이렇게 인육 처먹던 그 범죄 조직들이 있었어요 조직폭력배 아 무슨 파였더라? 지존파 아 지존파의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뉴스에서 그 기자 인터뷰에서 네네 방장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뭐 어떻게 뭐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건가요? 아 그쵸 테러리스트에요? 테러리스트는 아니고 사실 제가 뭐 제가 자동차를 K5를 타고 갑니다 음 포르쉐가 이런 G80 이런 거 지나가면 개인이 한 번 뒤에서 프리시키고 독일이 삼사 요즘은 개나 소나 타고 다니는데 나는 K5 타고 다니니까 좀 X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쵸 이제 뭐 조은차 지나가면 개인이 2층 차선 몰고 가고 음 네 그런 전형적으로 이제 그냥 좀 잘 사는 부자들을 보면은 이제 배가 아프고 화가 난다 네네 네네 근데 보통의 이제 그 그 그 정상인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상인들은 보통 이제 그런 격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내가 좀 갖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나에게 결핍이 있으면 그거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거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오늘의 방장님은 전혀 적응하려는 생각보다 아 아 아 아 지옥에서 온 새끼들이 많네 오늘 아 왜 저런거지? 방을 잠가주세요 방을 잠그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들어온 사람 그냥 내려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살인마 아 연두 아 방장님 나갔네요 네네 아이씨 안다 보니 아니 당연히 살인마님 입장에서 X같죠 방장님 아니 살인마님은 월 200층이시면서 자꾸 욕을 하세요 살인마님 월 200층이라고요? 네 적은 월 200달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인 활동을 전무하실 것 같은데요 살인마님 아하 아닌가요? 아니요 저도 그래도 합니다 아 무슨 일 하십니까? 저요? 메이플에서 템 팔아요 메이플에서 템 팔아요 메이플에서 템 판다? 아니 살인마님 네 방금 전에 한 시간 전에 출근하신다 하지 않았어요? 그니까 저도 메이플로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게임에 저도 출퇴근 시간이 있어요 음 아 감사합니다 그니까 쌀먹충이네 살인마님이 네 네 맞아요 게임으로 이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 네 아주 훌륭합니다 방장님은 근데 B700이라 하셨잖아요 저한테 뭘 할 위치가 아니신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저는 B700이라 한 적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두 분 다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두 분을 봤을 때는 사회적인 약자끼리 서로 막 분열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 그럼 친하게 지낼까요? 네 그게 맞아요 악수합시다 사회적인 약자끼리는 서로 뭉치고 화합을 하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근데 코트님께서는 한 달에 얼마 버시죠? 저는 뭐 얼마 못 벌어요 코트님도 200달인가요? 네 네 족밥이네요? 네 맞아요 족밥입니다 근데 말을 그렇게 싸가 적게 하세요 방장님 그냥 방장님은 제가 봤을 때 딱 견적이 나오네요 사회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다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 것도 없고 그저 익명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불특정 다수들 그냥 물어뜯고 병신짓이나 해가면서 그걸로 이제 본인 양분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님 같은 분들이 많아요 토크온을 그런 식으로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제가 토크온 전문가이기도 하고 인류학.. 저기 뭐랄까? 인류학자예요 제가 인류학자라고요? 인류학자라고요? 네 사람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아 네 딱 보면 사이즈가 나와요 방장님은 대학교가 어디 대학교 나왔죠? 아 대학교는 성지대학교 나왔습니다 어디가? 네 성지대학교가 어디죠? 성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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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수사학과 나왔어요 성지대학교 지능수사학과요? 서성환 중 하나인데요? 아 혹시 코트님 혹시 거기 2년제로 나오셨나요? 3년제로 나오셨나요? 재미없어 이 개병신아 허구님 네 재미없어 근데 성지대학교가 진짜 아닌데요 아 어쨌든 저는 네 본인 만나면 살인충동이라고 그냥 뒤에서 날라차게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혹시 본인 집안도 혹시 못 사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원룸을 샀어가지고 어 어 부모님 소득은 어떻게 되시는지 기초생활수급자에요 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저는 제 몸무게도 좀 많이 나가고 좀 사회적으로 도태됐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시고요 밥벌레처럼 사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저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전무하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쵸 조금 공황타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보일 수 있죠 아 어떻게 한마디로 그냥 방구석에 기어다니는 돈벌레 그리마 같은 새끼네요 네 사람한테 그래도 권충을 대입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사상은 돈벌레보다 더 심해 보입니다 그리마는 익충이라도 되죠 본인은 병충해잖아요 그럼 변이봉님 그럼 배달 같은 거 한 번도 시켜본 적 없어요? 근데 살인마님도 지금 뭔가 방장님을 거의 약간 자신의 밑으로 내리깔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메이플에서 그냥 매소벌이나 하는 비용신년인? 바닥에도 계급이 있어요 물론 바닥에도 계급이 있겠죠 하지만 말까도 말씀드렸죠 취약계층끼리 서로 뭉쳐야 된다고 서로 헐뜯어봤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공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방장님께서 먼저 그런 태도를 취하시니까 음 두 분 좀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장님 뭐야 어디 갔어? 롯데리아 배달 와서 가지고 올게요? 아까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며 근데 롯데리아 배달 시켜먹을 수 있는 거죠 본인한테는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 금액입니까? 아니 방금 저분께서 빚이 700이라 하셨거든요 음 근데 뭐 그럼 빚이 700이면 빚을 700 갚을 때까지 굶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게 공격적이세요 아니 살인마님이 살인마님 네? 그 앉아서 앉아서 메이플 몇 시간 동안 하는데 뭐 전기 같은 거 안 나나요? 솔직히 말하면 엉덩이 근처 여드름이 마르다 그걸 좀 짜주고 싶네요 제가 직접적으로 예 잘 때 긁으면 약간 터지거든요 아 오히려 좋아 예 예 예 아 더럽다 아 민킹콩님 네? 네 몸무게 몇 킬로죠? 까먹어가지고 여자분한테 몸무게 몇 킬로냐고 하는 건 실례입니다 방장님 제발 똥오줌 구분하시고요 아니 저건 현실에서도 못할 말 내 쌍에서도 하지 맙시다 족밥새끼처럼 왜 그러세요 방장님 전 족밥이 맞고요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민킹콩님 네? 쓰리사이즈 얘기해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민킹콩님 몇 살이세요? 네? 아니 이쒸 아니 진짜 뭐라고 아 일부러 저러네 네? 네? 이지랄 뒤에도 살인장 하시고 저 좀 받았거든요 몇 사이즈? 여쭤봤어 아 저 스무 살이요 아 오래? 네 몸무게가 어떻게 됐죠? 여자분한테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 그때 몸무게 말 안 해드렸는데 아까 그 닉네임이 킹콩인 이유가 몸무게 많이 나가서 그랬다고 여자한테 몸무게 질문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뭐 근데 뭐 보좌관이에요? 한 번만 더 여성에겐 무례한 질문을 한다? 제 주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먹이 없잖아요 손가락 다 잘려가지고 그거 팩트고요 하하하하하 조라이몽 주먹이고요 완전 물주먹이죠? 완전 조카펀치죠? 근데 그런 분이 돈이 많다고 아까 하셨나요 혹시? 전 제가 돈 많다고 한 적 없습니다 아까 월급 200달이 하셨죠? 그러니까 200달이건 300달이건 1000달이건 2000달이건 아갈빡 싸무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뭐 GDP 딴 거 관심 없으니까 니가 얼마를 벌건 것도 관심 없고요 GDP가 뭐예요? 민킹콩님 네? 스무살이라고 하셨는데 네 민킹콩님은 학생이십니까? 아니요 저 대학 안 갔어요 안 간 건가요? 못 간 건가요? 못 갔죠 공부를 못했죠? 네 네 지금 뭐하세요? 지금 가게 정직원이요 정직원으로 취직했어요? 네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배반점이요 보배반점이요? 네 거기서 뭐 이렇게 웍 이렇게 신랄하게 휘두르면서 짜장 볶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서빙합니다 아 서빙이요? 보배반점 그 제가 좀 찾아가서 좀 짜장면 좀 먹어도 될까요? 간짜장 좀 저는 짬뽕 전문집이거든요 아 짬뽕 전문점이에요? 네 점심시간에 맨날 짬뽕 먹겠네요? 네 와 좋겠다 꿈의 직업이네 저도 나중에 거기 취직하고 싶어요 네 매일 점심마다 짬뽕을 먹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닌가 혹시 자리 있나요? 저도 알고 싶은데 네 알바 자리 있는데 제 밑에서 일하시면 되거든요 보배반점 근데 서빙을 하려면은 음식점에서도 용무단정이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민킹콩 님의 목소리는 조뚱땡이 같지만 실제로 얼굴을 봤을 때 용무단정한 확률이 높다 그리고 토크온에서 목소리로 모든 걸 판가람하기 때문에 살인마님 같은 좆 괴물 새끼들이 토크온을 하는 것은 외모가 개같이 빠왔을 확률이 높다 예 지금 이 방에 계신 여성 두 분은 목소리랑 외모랑 반대를 한다는 거죠 높은 확률로 살인마님이 좆가히 생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저도 목소리는 좋은데 얼굴은 좆가히 생겼거든요 목소리 아 네 아 킹콩 님 목소리 안 좋나요 제 목소리가 아니 아니요 말해봐요 킹콩 님 네 허신탄회하게 말씀 드려주세요 네 말해봐요 제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킹콩 님 말해봐요 괜찮아요 진짜 코트 같아요 근데 코트가 누구죠 코트요 네네 뭐랄까 그 혈혈단신으로 인터넷 방송에 어떤 권위자 그리고 기틀을 잡고 솔방의 신 여러가지 수식어가 붙는데 태물이죠 네 그중에 이런 시발년을 봤나 이 개같은 년이 니가 어디다 대고 태물이야 살면서 아무것도 잃은 적도 없고 이룰 것도 없는 개병신년이 메이플 매소버리하는 년이 니가 나한테 지금 열심히 살았어 너 열심히 살았어? 너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 매소버리하냐? 9만원 본전도 못찾으려니 시발년이 어디다 대고 뭐 태물? 그러니까 태물도 새끼야 올라갔던 그 곡선이 있었기 때문에 태물이라고 불리는 거야 9만개 9만개면 얼마에요? 9만개요? 네 별풍선 9만개요? 네 누가 9만개 받았어요? 존나 배 아프네 아니 아니 계산하면 얼마에요? 9만개면 9백만원이죠 지금까지 9백만원 버셨네요 제가요? 네 아 그걸로 보셨나 보다 그 저기 별풍선 계산기 뭐 이런거 풍트데이로 봤어요 아 잠깐만 나 광장한테 사례 허팝 받는 거 아니야? 어 방장님 혹시 어디 살아요? 혹시 저 중식도로 뭐 가지고 후려칠 건가요? 아니요 중식도는 안 쓸 거고요 예예 마채테로 아시죠? 그걸로 이제 썰어버릴 거 같거든요 마채테로요? 네 대갈동형 절대 근데 방장님 네 제가 이번달에 900만원을 벌 뭐 벌었다고 치고 네네 예 뭐 이번달에 이제 뭐 수익이 뭐 몇천만원이라고 쳐요 네 근데 그중에서 나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그 돈을 순수익으로 벌거라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쵸 10비만원 한달에 400만원 매니저도 줘야 돼 매니저 월급 줘야지 편집자 월급 줘야지 세금 내야지 사대보험 저거 해야지 예? 국민연금 내야지 저 의료보험 나가지 국민의료나 저 예? 그거 나가지 나갈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코트컴퍼니가 아 그 법인회사를 찾으신거에요? 아니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대세요? 왜 이렇게 나대시죠? 법인도 아닌데 법인이 최고조놈은 아니에요 이 멍충한 돌 대가리 빡 대가리 이 돌하르방 대가리 아 방장님 진짜 몰라서 그러는거 너무 심하게 욕설하지 마세요 아 그니까 저 새끼가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더 화가 나네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아 근데 방장님 좀 병신같긴 해요 아니 살인마님 나이 처먹고 일 안하는 개병신새끼 와우 어떻게 햄버거로 롯데리아 시켜먹냐 아 진짜 그 방장님에게 뛰어난 일가를 하셨네요 살인마님 감사합니다 살인마님 몇 킬로에요? 아 잠깐 마이크 끌게요 갑자기 방어 기재 나와가지고 아니 이 새끼 그 패미하는 년이네 아까 내가 처음에 갔던 방에서 만났던 아주 그 쎄한 기운을 풍기는 괴물같은 년이 한 명 있었거든요 아 만났어요? 그 새끼가 지금 저 새끼에요 살인마 쟤 맞네 맞죠 여러분들 왜냐면 그 새끼 특징이 그 새끼 특징이 몸무게 물어보면 내 빼거든요 맞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거에요 저 프로필 확인해보세요 저 그런 닉네임 없어요 부캐로 왔겠죠 개새끼야 아니에요 제가 다 가렸어요 개소리 하지 말고요 아 징그럽다 여기 숨어가지고 또 일반인인 척하고 있었네 미친년 아 징그러워 무서워 근데 진짜 공감해드리려고 들어온거에요 민킹콩님 네? 살인마님에게 욕 한마디 욕한 사발이 부탁드릴게요 스무살에 또 파르파르다는 요구이 좀 필요하거든요 보배짜장 제가 찾아갈게요 보배짬뽕이에요 보배짬뽕 그 짬뽕 국물 남은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 짬뽕 국물 아니고 저희 탕수육 먹거든요 진짜 드세요? 아니 그니까 탕수육 말고 짬뽕 국물이 남을거 아닙니까 네 남은거를 싹 다 모다가 저 살인마 전형 대가리에 쳐 부어버리고 싶네요 개같은 년 살인마님 네? 네? 진짜 다음부터 마주치지 맙시다 아 자기가 들어와놓고 내가 꺼지라고? 아 그건 맞네 살인마님 이 모니터 앞에 앉아있으면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어쩌라고요? 아니 근데 허브님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게 제 새끼는 이미 자존감? 이런거 없구요 네 그냥 진짜 그 익명 익명에 사는 그 매트릭스 같은 존재에요 사람에게 포기한 년이구나 아 근데 허브님한테 시비 안 걸었잖아요 제가 뭐 님한테 헬을 가한 적 있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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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허브님은 좀 족밥처럼 보이니까 허브님한테 욕먹는 기분 나빠요? 당연하죠 이 방에도 엄연히 서열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이 방에 그럼 제일 최고 존엄은 누구에요? 서열 일단은 근무하시는 민킹콩니 아니죠 이 방에 최고 존엄은 저죠 이 방에 최고 사무라이는 접니다 사무라이 예 고개를 조아리세요 그러면 코트님 다음으로 저 다음으로 민킹콩님 하죠 전투력으로 측정하자면요? 아뇨 아뇨 뭘로 측정해요? 몸무게로? 일단 일단은 몸무게에 맞는 거 같아요 네 몸무게는 그래 차가요 방장님 네 방장님 네 방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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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말씀해주세요 이 방 버리시고 나가면 안 돼요? 존재감도 없으시고 지금 뭐 전혀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한마디씩 하는 게 그냥 뒷방 늙은이 같은데 나가주세요 아니 코트님 네 왜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거죠? 시발 새끼야 아 재미없어 병신세 왜 저래 진짜 방장님 이미 방 파시고 방만 치시면 어떡해요 저 새끼가 오늘 한 최대 업적은 이 방 판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인간으로서 아무런 구실을 못 한 겁니다 우와 방장님 시발 얼마나 하루라는 게 주어지는 게 이렇게 안타깝습니까 그저 이 방 판 공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화가 난 점은 여당 코트님께서 한마디 구백 건다는 거에 제가 딱히 좀 돌았거든요 아 말도 더럽게 못하네 윙킹콩님 네? 방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굿 아 시발 찍어봤을 때 좀 뭔가 그 고배반점 진짜 평점 테러 하고 싶다 테러 말이없네 굿 굿 와우 뭔가 순수함이 묻어나오긴 한다 근데 나도 저렇게 순수할 때 있었는데 님이 순수했을 때 있었죠 인큐베이터에 그냥 누워있을 때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그 간호사님이 이제 모친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순간 하나 한 번에 떨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장 그 저기 살인마님 머리가 바닥에 이렇게 대리석에 부딪히면서 그때 약간 좀 어떤 자극이 온 거죠 맞죠? 살인마님?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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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죄송한데 뚱땡이는 안 도와주시고요 아 시발 가장 태어나서 찬란했던 순간이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던 순간 거기서 한 번의 떨굼으로 인해 전두엽이 망가졌고 그 이후로 악마의 길을 걸었다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가리 툭툭 먼지 털고 어머니에게 드리는 그 순간 애가 악마로 변해 있었다 그거였잖아요 네 여기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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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트님하고 짱희님이요? 주식회사 아프리카TV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아프리카TV에서 근무하세요? 네네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죠? 4차 산업의 선두주자랄까요? 아 그래요? 세금 낸 걸로만 쳐도 어마어마하게 냈죠 이 나라에 세금이 아깝습니다 님들 같은 개 버러지 새끼들 보면은 왜요? 아니 이 젊음을 토크온에서 이렇게 허비하면서 이렇게 계시잖아요 여긴 저희는 여기 클럽이라 생각해요 무슨 클럽이요?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모아서 서로 떠드는 클럽이라 생각해요 살인마님 네 님이 점점 마음에 드네요 아 왜요? 모르겠습니다 왜 끌리는지 여기서 저게 수집하는 건 좀 추하긴 하네요 나가 비켜 방장색이야 살인마님 네? 님 하 프로필 아까 그 호주국자 그게 너무 걸리네요 아 그래서 제가 싹 다 지웠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뭐 뭐 뭐 아까 이상한 그 여자 꽃잎도 들어갔었잖아요 아 아니에요 지웠어요 진짜 괴물 중에 상괴물이네 짜이님도 여성분이신데 네 짜이님 아 네네네 둘이 같은 불이죠? 아니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저는 짜이님 자기소개 해봐요 그러면 아 뭐 그냥 22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아주 평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네 무슨 과에요? 저 미용과에요 미용과 미용과? 대가리 좀 볶을 줄 알아요? 너무 잘 볶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저 좀 대가리 좀 볶아주세요 베이비 퍼무르가가 아 스크린이 없으면 그냥 무료로 볶아 드려서 아 진짜요? 그럼요 야무지구만 그럼요 짜이님한테 좀 끌리네요? 네 저분 근데 남자친구분 있으시대요? 아이 까비 아니 미용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외모가 저 용무단정 할테고 근데 살인마님 네? 살인마님 미용실 다녀요? 아뇨 전 제가 집에서 잘라요 그래서 스포츠머리 하신거에요 지금? 아니 말하는거 봐 아니 여성분인데 명현마님 아니 본인도 웃기죠 지금 말하면서 아니 왜 근데 20대 한창인 나이에 사실 살인마님하고 저는 친구거든요 명현마님 헤어스타일 하셨어요? 살인마님? 에? 아니 저는 쇼컷 잘 어울려요 미용실 가기가 싫어서 그러시는거에요? 아뇨 아뇨 그니까 명현마님 머리스타일 하셨다고 지금 살인마님이 돌격컷 상륙 돌격컷 허버님 사회생활할 때 절대 마주쳐선 안되는 머리스타일 상륙 돌격컷 하하하하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어울릴 수도 있는거잖아요 인증해봐요 기울어내는 사진 올려봐요 제가 뭐에요? 방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카구팔 강퇴 좀 해주세요 조염병 도져가지고 지 혼자 채팅 치는데 솔직히 소름돋습니다 하하하하 에에 대화 지우기 해줄게 방송에 제발 네 흔적 남기려고 하지마 나도 짬뽕 먹고싶다 저도요 같이 그 보배반점에서 정모할래요 님들아? 하하하하 근데 그 보배반점 어디있어요? 그 체인점이구요 네 체인점이요 체인점 네 그 저희 정모하면은 동대사 누가 하나요? 저는 일단 못하거든요 그지새끼 아니랄까봐 돈 먼저 생각하는거 봐 저는 일단 보배반점에 다같이 모이면 살인마님 얼굴부터 찍으려구요 하하하하 헤미하는 년이라고 하고 대대 그냥 바로 뻐까한테 제보해야지 닉네임 호주국자 플러스 여자 꽃잎 아 근데 왜 그런거 제보해요 토크원도 나름 재밌게 하려고 한건데 본인의 재미를 위해서 스스로 괴물이 되진 말아야죠 근데 어쩔수가 없어요 오래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어요 님이랑 저랑 똑같은거죠 저는 다르죠 저는 폐드립이나 뭐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비야 이런거 안하거든요 그래서 승냥이 버렸어? 승냥이 버린거랑 그건 뭔 상관임? 아픈새끼 아니 방장님 저 정신적으로 문제인데 아까 저 놀렸잖아요 살인마님은 전두엽이 확실히 망가진 도파민 중독자 마약 중독자 펜타민 중독자 펜타민 중독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하 자극적인거에 찌들어서 코트에프 애자택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 가자고 님도 뭐야? 짜이님 네네 진짜 남자친구 있나요? 네네네 족같구만 짜이님 근데 아까 저번 방에서 말씀하셨을때는 남자친구분이랑 헤어질까 말까 고민중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아 말하지 말라고요? 어머 다 말해버렸는데 어떡해 미리 말하지 제발 헤어지면 안되나요? 버젓보지네 저새끼 아니 방금 쪽지가 왔어 제발 헤어지면 안돼요 짜이님? 아 근데 미안해 근데 님 남자친구 안 볼수도 있잖아 아 남자친구가 코트방송을 시청할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아프리카 BJ래요 아 이거 말하면 안되나? 헐 롤 아 미안해 와 점점 좁혀져간다 점점 수사망 좁혀져간다잉 저런 저거 보족구 오지네 아니 그 롤 챌린저라고 했었거든요 에헤 와 진짜 강태해달라고 보족지 왔거든요 강태해달라고요 저를? 네 한번 봐드릴게요 보족구하지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닥치시고요 아 나 이런 폭로춤들이 무섭다 믿고 다 얘기해준건데 이제 여러 명이 방송 보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거 보니까 살인마님은 진짜 바퀴벌레 새끼네요 아니 근데 짜이님이 말씀하지 말라고는 안 말했잖아요 저런 년들이 베리나 존나 옹호하면서 발맞다 가면 욕 존나의 새끼거든요 비밀이랑 말 안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방장님 말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방 관리만 좀 해주세요 예 햄버거 먹고 있겠습니다 예예예 아 이 방에 결국 제일 순수한 사람은 인성 파탄소인데 단 한 명이다 민킹콩 단 한 명이었다 다른 방 마지막 방 갈게요 포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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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세요? 방장님 없으세요? 방장님 없으세요? 이 방에? 방 존나 지루하네 진짜 너가 제일 지루해 마술 마술마술 아 오늘 약발봉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소비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뭐 콘텐츠 경매 이런거 안했는데 다같이 십시일반으로 50개씩만 싸주셔도 오늘 만개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코드네임이 뭐야 이거 재밌... 아 존목방 유사 존목방 너무 싫어 용차 용차 아따 몇선목 아 아파 엇 으잉 키보드가 아니라 마우스입니다 아 마우스 게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롤 하고 있어요 롤 롤? 예 그 방 좀 비번 좀 걸고 해라 하려면 뭐야 알아서 할게 알아서 안 했으니까 내가 들어온 거 아냐 인마 아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도 왜 저래 나이도 코트잖아 코트 감사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롤 하고 있네 귀여워라 귀여워라 인사 좀 하고 코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구팬님 안녕하세요 코트 코트님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인천사는 24살입니다 코트 짭이네요 아 저 의식하지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트 24살 아닌데 병신 예 알겠어요 서른 살인데 서른다섯인데 아 죽으시다 좀 탁쳐 코트님 예 애미 개보지죠 코트 말 한 사람 왜요? 불러요 저요 저요 미친색 불러요 왜요? 씨 씨 바 왜요? 아 나만 꼬리가 없어 나만 못 왜요? 저 왜 물어봐요? 영신이나 수신이나 工 코트님 어 나 체크치마 받았다 요즘 홍수동 핫플치마 받았는데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이쁜데요? 이제는 느껴지시나요? 나갔네 병신이 아니 뭐하는 방이죠 방장님? 몰라요 없는거 찾는방 에? 없는거 찾는방 없는걸 찾는방? 응 뭐야 뭔 말이야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없으니까 찾아야지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아니 없으니까 찾아야지 아니 방장님 의식이 흐르는데로 가는방 이런거죠? 의식이 좀 없으신거 같은데 졸리면 주무시지 방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약간 의욕있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시네 그니까 사기좌화시키시고 주무세요 방장님 나 알아할게 졸리면 알아잡게 사기 떨어지면 나가 나가 떨어져 해미스터TV님한테 말씀드린거 아니잖아요 본인 방장 아니고 왜 본인이 대답을 하세요 제가 듣고있었잖아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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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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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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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참 씨발같네 에휴 씨발 티비티비야 후식같이 아니 저 병신들은 방장도 그러고 햄스터TV도 그러고 졸리면 자빠져 자면 되지 네 일도 안졸려 일도 안졸려 닥쳐 일도 없어 그래서 뭔가 지금 두 명 보니까 약간 MZ세대들 딱 그 대변해주는 것 같다 둘 딱 보니까 의욕도 없고 완전 대변인 꿈도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안티티티 처 외치고 자빠졌고 계속 안티티티티 프레즐 프레즐 둘이 친구에요? 프레즐 많이 드시고 네? 둘이 친구에요? 실친? 네 몇 살이세요? 두 분 다? 스물 한 살 스물 한 살 스물 한 살? 근데 그런 졌둥댕이 같은 몸무로 무슨 뜨물 한 딸이라고 기척하세요 갑자기 개가 돼버려요? 졸리면 처 자라니까 이거 모르세요? 이거 모르세요? 리안나 월크 모르세요? 아 리안나 월크랑 다르죠 본인은 진짜 개소리를 내셨고 아 리안나 월크랑 다르죠 꽃게 꽃게 성대모 사세요? 아가니 닥쳐 씨 반사 르마 어 반사 방금 마지막 방에 느긋마라 그랬죠 방장이 사람새끼 아니네 저거 아 진짜 딱 마지막으로 재밌는 방 하나 딱 만들고 다른 거 하면 될 거 같은데 네 근데 다 끝후라도 이 사람들이랑 하고 그러고 나가야겠다 아 다들 모여 게임 들을래 빙신 방 링크 좀 주십시오 디디디 한번 해주세요 네 셀럽터 리마스터 디디디 방 링크 좀 주십시오 그만 기다려요 하고 있으니까 족가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족가세요는 심했잖아 이 시발새끼야 시발새끼야 아이 개새끼들 아이고 무셔워 아이고 무셔워 아이고 무셔워 아이고 무셔워 무다리 디디디 무릎 디디디 아 지금 끝말잇기 하는 거예요? 코트 개병신 아이 나이소 욕하지 마세요 오 진짜 코트인가? 코트아 저 링크 좀 주세요 방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아 줄게요 기다려요 저 끝도 챔피언이라서요 아 알았어요 칭얼거리지 마요 칭얼거리는 적 없어 이 개등신 머저리 디디디 칭얼거리세요 개등신여나 닥쳐 시발아 들어가겠습니다 말 못하죠? 말 못하죠? 이디디용 디디디 한모시 근데 꼭 얘기를 하면서 디디디 도리지 제네이네 예예예 이 지랄 해야 돼요? 칭얼거리는 그런데 뭐가 나이 칭얼거리는 칭얼거리는 이모로펴라. 칭얼거리는 칭얼거리는 야 배경음악 칭얼거리는 저요? 네 나이 또 나이 또 나이 또 나이 또 나이 또 네 그 방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번이 뭐예요? 방 없어요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오지 말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아니 코트야 찬이입니다 이 방 맞아요? 맞네 맞네 어 찬이입니다 맞아요 네 저 들어왔어요 저 채팅 참을게요 그 손님으로 안돼요 아 나 그거 로그인해야 돼요? 그래요 네 로그인해야 돼요 아 씨발 귀찮아 개새끼 두 번 말하게 하지 마세요 개자식 네이버로 로그인할게요 네 네이버 하면 안돼요 그걸로 해야돼 지랄하지마 병신새끼야 진짜야 병신년아 죽탱이 까기 전에 빨리 오세요 그냥 네 빨리 갈게요 코트도 아닌 새끼야 코트인 척하지 마세요 노래하는 코트로 들어왔쥬? 팩트쥬 아이템을 1등 해버렸쥬 내지 하세요 내지 갑시다 이 무식한 새끼들이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님님 이거 로그인해야 된다니까요 로그인했다니까 나는 아이 손님 32382 아 저거 딱 봐도 개청자잖아 나 그냥 넘어가고 강퇴하면 되잖아 뭔 개청자드립이야 씨발 방송도 안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뭔 개잡소리야 이 미친자식아 어디 병신년아 말해봐 아 저새끼 빨리 투표하세요 아 감탄사 저새끼 설 꺼야겠다 개병신 레디 레디 채콩님이랑 노래하는 코트인은 레디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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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랄빨씨니까 아랄빨씨니까 주탱이 대신 대신 둘을 치기 해버리기 전에 거즈야 태 태 태로 시작하는거 태오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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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콩님 너무 멍청해요 청원 스타끄래프 리마스터 널 널ت 치앙 toi 진짜 코트에요? 아 진짜니까 아니에요 저명신 방송도 안하고 있어 Undertale 개잡소리야 미 pm 지금 방송하고 있구만 샘 알려주지마 지렸죠? 뿜뿜뿜뿜 난 컨테님 좋아하는데 난 님 안좋아 텐데 오케이 이겼다 한방 한 방에 이겨버렷쥬 오르우즈 디비빙 보니짱 채콩님 빨리 쳐요 아 병신 저거 뭐해 이상한 나라 앨리스 디비빙 마그네슘 디비빙 와 슝은 끝났다 뭐지 이거? 빠이 슈페터! 아까 나왔잖아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DVD 모침 손가락 탈쳐가지고 모쳐 터미네이터 어? 왔다 미래전쟁의 시작 널뛰기 기생충띠미 코트님 방송 어디서 하고 있어요? 중고 고드름 한방단어 끝났다 끝났어 잘가 잘가 빠이 늠름 늠썰? 늠썰? 야 병신 잘가 니가 잘가 개새끼야 이 무식한 쉐애끼야 이 방에서 2등이야 이 시바라 저 새끼 이제 지말투 나오죠 닥쳐 그리즈만 위계의 질서 장 장그릇 장그릇 장그릇으로 이 새끼 끝내요 장그릇 안되죠? 안되죠? 장기야 하마 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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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잉 터미네이터 터널 멀뛰기 기러기 이재명같은 새끼 기려 역장 장역 응 바로적저 아 씨발 이건 안됐네 장... 장역 역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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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지사지 지랄 날조 날조하지만 이 씨발 병신 내 옆에 있는 개새끼야 아 너요? 예 수고해요 네 너요 정발산 정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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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대가리가 멍청하니까 씨발 증폭필 줄은 모르나? 당장! 개새끼야 병신 새키야 아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해야겠다 아 너 왜 이렇게 못하지? 아 더럽게 텐션 높네 쟤네 오디움 싸고 올게요 오디움이 너무나도 마련